티벳 사자의 서 치카이 바르도 죽음의 순간의 사후세계 치카이 바르도의 첫 번째 단계 이것은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투명한 빛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방법이다. 진리의 가르침에 많이 귀를 기울이긴 했으나 아직 깨닫지 못한 자 또는 깨달았다 할지라도 아직 실천하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여러 영적인 안내서들을 통해 실제 수행을 쌓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단계의 가르침을 통해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는 어떤 사후세계도 거치지 않고 공중의 일직선으로 난 큰 길을 따라 태어남이 없는 근원의 세계로 곧바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최초의 빛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사람 생전에 사자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베푼 스승이 인도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그런 영적 스승이 없으면 진리의 형제를 구해야 한다.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없으면 같은 종교를 가진 학식 있는 자가 대신한다. 이런 사람들을 한 명도 구할 수 없으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 이 가르침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자는 전에 가르침받은 내용을 떠올리고 그 즉시 존재의 근원에서 비쳐 나오는 투명한 빛을 깨달아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최초의 빛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시기 호흡이 멎었을 때 사자의 생명력은 지혜가 머무는 생명에너지 센터로 내려간다. 그리고 사자의 의식체는 자연 상태에서 최초의 투명한 빛을 체험할 것이다. 그 뒤 생명력은 신체의 뒤쪽으로 가서 척추 오른쪽과 왼쪽의 생명에너지 통로를 통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때 사후세계가 순간적으로 밝아오게 된다. 따라서 생명력이 배꼽에 있는 생명에너지 센터를 통과한 뒤 왼쪽 에너지 통로 속으로 달려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기에 적힌 지시대로 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생명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내부에서 아직 들숨이 남아있는 기간으로 밥을 먹는데 걸리는 시간만큼이다. 구체적인 방법 마지막 숨이 망 멎으려고 할 때 의식체의 탈바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암흑이여 그대가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순간이 다가왔다. 그대의 호흡이 머지려 하고 있다. 그대는 한때 그대의 영적 스승으로부터 존재의 근원에서 비치는 투명한 빛에 대해 배웠다. 이제 그대는 사후세계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 근원의 빛을 체험하려 하고 있다. 그대여 이 순간에 모든 것은 구름 없는 텅빈 하늘과 같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티없이 맑은 그대의 마음은 중심도 둘레도 없는 투명한 호공과 같다. 이 순간 그대는 그대 자신의 참나를 알라. 그리고 그 빛 속에 머물러 있으라. 이 순간 나 역시 그대를 인도하리라. 이것은 임종을 맞이하는 자의 귀에 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준다. 호흡이 아직 완전히 멎기 전이라도 여러 번 읽어서 그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한다. 날숨이 멎으려고 하면 임종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힌다. 이 자세는 사자가 누워있는 자세라고 불린다. 그리고 목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동맥을 누른다. 이때 임종자가 잠에 빠져들려고 하거나 수면 상태가 계속되려고 하면 이를 막아야 하며 목의 동맥은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눌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척추의 에너지 통로에 있는 생명력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오직 머리 종수리의 브라흐마의 구멍을 통해 확실하게 빠져나갈 것이다. 이 순간이야말로 사자를 인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 순간에 모든 사람은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 다르마카야의 완전한 마음을 처음으로 얼핏 목격하게 된다. 마지막 날숨이 먹고 아직 몸 안에 숨이 남아있는 기간이 바로 생명력이 중앙에너지 통로에 머무는 기간이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의식체가 기절한 상태라고 말을 한다.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그것은 사자의 인격이 선한가 악한가 그리고 생명력과 에너지 통로의 상태가 어떤가에 달려 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명상의 경지를 약간이라도 체험한 사람과 건전한 에너지 통로를 가진 사람은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누르스름한 액체가 시신의 여러 구멍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앞에 문장을 사자에게 반복해서 읽어줘야만 한다. 악한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이나 건전하지 못한 에너지 통로를 가진 사람은 이 상태가 손가락을 한 번 튕길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길어야 밥 먹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걸리기도 한다. 여러 비밀 경전들에서는 이런 기절 상태가 3일 반가량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경전들은 4일 동안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투명한 빛으로의 인도가 행해져야만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종을 맞이하는 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죽음의 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전에 이미 죽음의 현상에 대한 지식을 터득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임종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영적 스승이나 또는 한 스승 밑에서 배운 제자나 또는 그와 매우 가까웠던 진리의 형제가 그의 곁에 머물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죽음의 현상들을 순서에 따라서 임종자에게 생생하게 일깨워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다음의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다. 이제 흙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물은 불속으로 가라앉고 불은 공기 속으로 가라앉고 공기는 의식 속으로 가라앉는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죽음의 모든 현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임종자의 귀에 대고 다음과 같이 결심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지시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하라. 만일 임종을 맞이하는 자가 영적 스승일 경우에는 아 높으신 스승이시여 하고 말한다. 임종자가 진리의 형제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라면 그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죽음이라 불리는 것이 이제 그대에게 다가왔다. 그러니 이와 같이 결심하라. 아 지금은 죽음의 때로다. 나는 이 죽음을 이용해 호공처럼 많은 생명 가진 모든 것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리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리라. 지금이야말로 그대가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을 깨달을 수 있는 더없이 중요한 기회다. 그것을 잊지 말라. 지금 그대가 머물고 있는 모든 상대성이 사라진 그 절대의 세계로부터 큰 기회를 붙잡겠다고 결심하라. 그리고 이렇게 결심하라. 비록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 사후세계만은 정확하게 자각하리라. 그리고 이 사후세계에서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되어 어떤 모습으로든지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리라. 무한한 호공처럼 다함없는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을 위해 나는 일하리라. 이 결심을 잊지 말라. 또한 그대가 살아있을 때 수행했던 명상법들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것을 임종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반복해서 말해야만 한다. 그래서 임종자의 마음이 단 한순간이라도 흩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호흡이 완전히 멈춘 것이 확인되면 서서히 잠에 빠져드는 임종자의 목을 좌우 동맥을 단단하게 눌러준다. 만일 임종자가 영적 스승이거나 많은 공부를 쌓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높으신 스승이시여 이제 당신은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만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암흑이여 들으라 이제 그대는 순수한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을 체험하고 있다. 그것을 깨달으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의 현재의 마음이 곧 존재의 근원이며 완전한 선이다. 그것은 본래 텅 빈 것이고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이다. 그대의 자신의 마음이 곧 천된 의식이며 완전한 선을 지닌 붓다임을 깨달으라 그것은 텅 빈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이 아니라 아무런 걸림이 없고 스스로 빛나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텅 빈이다. 본래 텅 빈어 있고 아무런 모습도 같지 않은 그대 자신의 참된 의식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그것은 스스로 빛나고 더 없는 행복으로 가득한 세계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그 하나됨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빛 아미타블리다. 그대의 마음은 본래 텅 빈 것이고 스스로 빛나며 저 큰 빛의 몸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그것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다. 본래 텅 빈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곧 푸타임을 깨닫고 그것이 곧 그대 자신의 참된 의식임을 알 때 그대는 푸타의 마음 상태에 머물게 되리라.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세 번 또는 일곱 번 반복해서 읽어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종자는 생전의 영적 스승에게서 배운 내용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순수의식이 그의 순수의식이 투명한 빛을 깨달을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존재의 근원과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틀림없이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되리라. 치카이 바르도의 두 번째 단계 사후에 곧바로 나타나는 두 번째 투명한 빛에 대한 가르침 이와 같이 최초의 투명한 빛을 깨닫게 되면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나 만일 최초의 투명한 빛을 깨닫지 못하면 두 번째 투명한 빛이 사자 앞에 나타난다. 이것은 호흡이 완전히 정지되고 나서 한 30분쯤 지난 뒤에 일어날 것이다. 사자가 살아있을 때 좋은 까르마를 쌓았는가 나쁜 까르마를 쌓았는가에 따라서 생명력은 오른쪽이나 왼쪽 에너지 통로로 흘러들어간다. 그리고 신체에 적당한 출구를 통해 빠져나간다. 이때 마음의 상태가 갑자기 밝아진다. 최초의 투명한 빛이 나타나 있는 상태가 한 식경 정도 지속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에너지 통로의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와 과거에 명상 수행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달려있다. 생명이 끊어져 의식체가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사자는 내가 죽은 건가 살아있는 건가 하고 반문한다. 그는 그것을 분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울음소리까지 듣는다. 까르마가 만들어내는 공포스런 환영들은 아직 나타나기 전이다. 또한 죽음의 왕들의 무서운 환영도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영적 스승이나 다른 읽어주는 이는 다음과 같이 사자를 인도해야 한다. 여기에는 완성과정의 구도자와 시각화 과정의 구도자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임종자가 완성과정의 구도자라면 그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뒤 투명한 빛으로 인도하는 앞에 가르침들을 거듭 반복해서 들려준다. 만일 그가 아직 시각화 과정에 있는 구도자라면 자신의 수호신에 대해 명상하는 법이 적혀있는 경전과 수행지침서를 큰소리로 읽어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읽어주는 이는 여기서 수호신의 이름을 말한다.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하고 오직 그대의 수호신에게 집중하라. 물에 비친 달과 같이 그대의 수호신을 마음에 떠올리고 그에 대해 명상하라. 마치 그 수호신이 실제 모습을 갖고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에 대해 명상하라. 이와 같이 말해 사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준다. 만일 사자가 일반적인 세속인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위대한 자비를 지닌 신에 대해 명상하라. 자신이 사후세계에 와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이 가르침을 받으면 틀림없이 자각을 한다. 살아있을 때 영적 스승의 도움으로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인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그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분명하게 사후세계를 자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스승이나 진리의 형체가 이런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이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일지라도 죽음을 가져다 준 질병의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환영을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살아있을 때 이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일지라도 계율을 넘겼거나 근본적인 의무를 정직하게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은 더없이 필요하다. 사후세계의 첫 번째 단계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원한 자유에 이른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사자가 사후세계의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동안 분명하게 이 가르침을 들려줘서 일깨워야 한다. 그러면 그는 마음이 깨어나고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사후세계의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동안 사자의 몸은 빛나는 환영체라고 부를 만한 성질을 갖는다.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밝음의 상태가 사자에게 나타난다. 사자라 이 상태에 있을 때 이 가르침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면 어머니 진리세계와 아들 진리세계가 만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는 까르마의 지배를 벗어나게 된다. 태양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도의 투명한 빛은 까르마의 힘을 무산시켜버린다. 사후세계의 이 두 번째 단계는 사자가 사념체를 갖고 있을 때 밝아온다. 의식체는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활동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 배회한다. 이때 이 소중한 가르침이 사자에게 잘 전달되기만 하면 틀림없이 목적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까르마의 환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사자는 영원한 자유를 얻으려는 목적에서 벗어나 여기저기 방황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미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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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